촬영하기 전에 몸 푸는 시간 한 번 간단히 경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우리 이번에는 우리 효진 누나 가서 멋있는 춤 한 번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. 재밌게 봐주세요. 나이스! 내 기억을 닫고 널 피할 수 없어 내 맘에 Drip Drop Drop 한 맘을 시간 Drip Drop Drop 적셔 보지 않아 Drip Drop Yeah 음악까지 Drip Drop Drip Drop 신나 50% 보내는 서우 아 지금 3% 이 중 2% 1% 2% 1% 1% 요동치는 마음을 잠재워줘 네 손길만이 이 파도를 평가로 깨해 내 맘에는 Drip drop 넌 따뜻한 유식 Drip drop 넌 적셔오지 Drip drop 네 음악까지 Drip drop 넌 적셔오지 오니